영장수리는 한마디로 제주의 상여수리를 영장수리라 하는 거고 우리가 서천꽃밭이라고 하면 제주의 무속신화 제주만이 가진 특별한 상래 문화를 제주 신나와 같이 곁들여서 이번 작품을 같이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다른 데는 전통 장래의식이랄까 영장소리가 거의 없어져 가는데 성음내가 그런 것이 원형 그대로 보존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으셔가지고 이번에 도참하게 됐습니다 저희 마을은 국가지정마을로서 지정된 지가 한 4, 50년이 되는데 옛 문화 풍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보존해서 후세에 많이 알리고자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연습하는 부분을 잘 다져놔두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모습으로 해서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, 우리 제주의 전통민속을 잘 지켜오는 것이 우리 아들이 큰 보람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음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코로나19가 종식되길 희망하면서 저희 성음마을 주민들은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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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